상클라이프, 매주 월요일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하는 시간이죠. 세상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훈육 방법을 활용해보지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육아 전쟁이라는 말, 사실 저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육아 전쟁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단호한 가이드가 되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현실 육아 조언으로 잘 알려진 아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의 조선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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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드리고 있는 말 생각은 많은데 일단 제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항상 다그치다가 또 후회하고 이런 게 반복돼요. 그리고 아내랑도 밤에도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단 훈육, 큰 개념으로 훈육이 뭔가요? 훈육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잘 사회에서 잘 커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 그 정도?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 사랑으로 가르치다.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제 훈육은 훈이 훈련할 때 훈이거든요. 훈련. 그래서 가르치는 건데 훈련은 우리가 사실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배우면 손은 어떻게 하고 발은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처음에 손을 잡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점점점점 손을 놓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이따구 세수하자라고 말로 하죠. 이따 얘기만 나와도 막 가슴이 쿵하죠. 그걸로 매일 싸우니까? 아무튼 네. 이따구 세수하자 이거를 계속하면 어느 날 애들이 그냥 이따구 세수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어서.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동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따구 세수하자라고 말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 그래서 자동으로 하는 거. 이 과정이라 오래 걸립니다. 오래. 그리고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지지고 복는다. 하루도 평화가 없다. 왜 애들은 왜 치카를 누가 만들었냐. 교수님께서도 이제 두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비슷한 고민은 하신 적 있으세요? 모든 애들은 훈육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지금 큰아이가 29살인데. 육아 졸업하신 거죠? 오늘 아침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를 좀 다 해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를 보면서 아이를 키워서 책을 읽으면 애들한테 다 적용을 해봤어요. 그때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이 매직 원 투 쓰리 라고. 엄마가 셋 할 때까지 이거 해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이제 안 하면 방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문 열어놓고 아 네가 할 마음이 들면 나와. 이렇게 하고 그때 한 세 살이니까 한 두 번 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은 좀 큰 다음에 이제 이따 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목욕장에 데리고 가서 이 닦고 그다음에 가급적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수하고 손발 씻어 했더니 아들이 엄마 뭐뭐 씻어야 돼? 그래서 뭐 손발 씻고 세수해? 한참 생각하더니 손을 씻고 또 세수를 해야 돼? 질문이 이제 늘어나는 거군요. 꼬리 질문이 이어지는군요. 아니요. 순서를 자기가 생각하니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세수를 또 두 번이나 해야 돼? 이렇게 울더라고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군요 그게. 비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이따고 그다음에 못 닦으면 좋을까요? 입 닦고 어떻게 해야 돼? 입 닦고 세수를 하고 발을 씻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입 닦고 세수하고 손 씻고 발. 씻고 발 씻고. 그래서 치카 세수 손발.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자 가서 닦고 그러면 못 닦고 치카 세수 손발. 치카 세수 손발. 매일매일 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는 왜 올만한데? 그래서 제가 첫째한테 물어봤죠. 야 제가 왜 맨날 이렇게 물어보냐? 그랬더니 엄마 하기 싫어서 그래. 할 수 있으나 하기 싫어서.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니까 긴 시간. 그리고 갈 때까지도 계속 못 닦아야 돼? 하고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어볼 때는 이걸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하기 싫으니까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또 다른 여러 아이들을 만나시면서 30년간 쌓아온 육아 훈육 방법들을 오늘 좀 풀어주시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함께 보여주세요. 육아 전쟁 탈출을 위한 선을 긋는 훈육법.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선을 긋는다는 건가요? 어떤 선을 그으라는 거죠? 그렇게 선을 긋으면 안 되고요. 아기들은 태어났을 때 그냥 이렇게 대소변도 보고 아무거나 먹고. 그런데 크면 클수록 허락되는 게 있고 허락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서 보내야지 유치원이든 학교든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냥 되는 행동, 안 되는 행동. 그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죠. 구분해야 된다니까요.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돼. 그게 선을 긋는 건데 오늘은 그냥 가라. 라든지 오늘은 엄마가 해줄게. 그럼 선이 흐려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확실히 해야 할 걸 확실히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치. 부모랑 자식 간에 선을 긋으면 자식이 상처받죠. 흔해를 할 뻔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선을 긋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이제 이 행동을 하라고 알려줘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 행동을 하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간단해요. 이 행동을 하면 칭찬해 주고 안 하면 시키면 됩니다. 안 어렵죠. 하면 칭찬해 주고 안 하면 시키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확히 지시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설득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설득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설득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거래처 간에 이런 협상을 할 때나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뭘 팔아야 되는데 사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도 설득을 하면 그러니까 이 닦는 게 정말 좋거든? 이를 안 닦으면 이러이러 해. 그러니까 네가 이를 닦아야 돼 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설득 당해야 됩니다. 설득을 당하는 건 내 마음이거든요. 나 설득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점점 설득 다음에는 애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설득을 한다는 건 너의 동의를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행동을 하는데 설득을 시키면 이제 아이들이 그 시간을 얼마든지 무한히 늘릴 수 있습니다. 왜? 왜?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지식이 많아져요. 안 해도 된다는데 학교를 왜 가야 돼? 아니 학교는 꼭 가야지. 엄마 대안학교도 있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허락받고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시키셔야 돼요. 그럼 꼭 해야 되는 건 설득이 아니라 지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설명만 두 번 해주시면 돼요. 설명은 충분히 두 번 해주시고. 그냥 중립적으로 이를 안 닦으면 이가 상해서 치과에 가고 이가 아파. 이것도 딱 두 번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나는 요새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예를 들어 그냥 해라고 지시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부모들이 많은 게 요즘 트렌드 같아요. 너무 권위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고 싶어.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권위적인 부모가 안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지시를 하다 보면 갑자기 애들이 반항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세태는 어떻게 보세요? 친구니까 반항하죠. 친구가 갖고 야 너 이 닦아 막 이렇게 하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뭐 너한테 닦으라 말아야. 사실 저는 권위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당연히 얘가 싫은 것도 시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떤 힘으로 그걸 안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권위라는 건 아 엄마나 아빠가 하라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런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탕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사랑하니까 네 기분을 존중해 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거는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고 권위는 다른 차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기분 안 상하게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기분 상하지 않게 막 사탕 주고 막 초콜릿 주고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은 딱 강력하게 지시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조금은 아니고요. 많이. 많이. 그럼 어떡해요. 그런데 막 목소리 깔고 막 이거 해.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서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일 제가 봤을 때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애들을 많이 보는데 엄마는 어때? 아빠는 어때? 엄마 좋은 점은 뭐야? 이렇게 좀 물어보면 가장 바람직한 게 엄마는 조금 무섭지만 좋아요. 이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무섭다는 건 엄격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는 건 절대로 안 되는데 좋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때 가장 그 가정에 좀 뭐랄까 육아의 밸런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효과적으로 지시를 잘할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좀 지시를 하면 좋을까요? 말을 할 때나?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 나름 좀 엄하게 할 때는 지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일단 5분 뒤까지 꼭 해야 돼 이거 이 정도 딱 시간을 좀 정해주고 약간 구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애들이 약간 컸군요. 네. 8살 첫째가. 조금 어린애들은 엄마가 이거를 시킬까? 저게 할까? 놀이터에다가 집에 오면 집에 가자 그러면 안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5분을 더 놀게 할까 이러다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아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좀 더 있어야겠구나 하는데 일단 지시는 딱 정해야 돼요. 지시를 하고 반드시 지시대로 해야지 아이가 그다음에 지시를 따르게 돼요. 지시를 했는데 알아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지시는 그냥 조금만 더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잡고 집에 가야 돼? 하고 일단 지시가 떨어졌으면 무조건 그대로 가야 됩니다. 봐주거나 딴 데 가나 하면 지시는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1분 내에 그걸 끝내라고 해요. 1분 안에 빨리 당장 해라. 예를 들어 방금 놀이터 얘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녁 먹어야 되니까 집에 가자 했을 때 떼쓰고 그러면 그래도 1분으로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일단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시한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애들이 지시를 지시답게 듣죠. 지시를 지시답게.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면 유튜브로도 의견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날씨 끝나고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에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요. 조선미 교수님과 조금 더 육아 고민 풀어보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의 현실 육아 상담소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아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의 조선미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